다현 회장님, 저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좀 더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걱정 마십시오. 우리 청군단을 삼한 최고의 정의병들로 무장시키는데 아무 이상 없을 겁니다. 청군은사, 급한 전갈입니다. 무엇이냐? 석탈이가 끌고 온 사로국 병사들이 신기촌에 도착했답니다. 틀림없느냐? 예, 그렇습니다. 기어이. 석탈이 그놈이 기어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청군우사. 이미 예상했던 일이 아니냐. 동의하지 말고 장서곡 입구에 방비부터 철저히 하거라.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이게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다 쓰시려고? 용비야, 가서 도취 좀 이리 보내거라. 알겠습니다. 혹시 이걸로? 네, 그럴 생각입니다. 아니, 이걸 그렇게 써도 괴책겠습니까? 당분간은 철저히 생산할 여유도 없을 테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양식이 떨어졌다면 저들에게 의탁한 우리 청군단 동안 굶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야 없지 않습니까? 임자, 나 왔어. 아니, 이 사람이. 한 밤중에 어디 간 거야? 어이구, 내 저럴 줄 알았어. 내 저러고 계실 줄 알았다고. 참 지극정성이다. 허구한 날 그 지극정성이여. 아유, 깜짝이야.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그런데 이 밤중에 여기는 왜 또 온 거유? 자, 여유놈 한 번 먹어봐. 이게 말이야, 꼴은 이렇게 아주 우수광스러워도 아주 그냥 맛은 그만이야. 아이고, 됐어. 난 살고 쉬어서 싫어. 에헤이, 아내가 임자 입맛을 어디 몰러. 하나도 안 신는 놈이라서 가져온 거니까 어휴 한번 먹어봐. 이게 말이야, 임자 입에도 그냥 아주 착 붙을 거야. 아니, 그럼 이걸 주려고 일삼아 이 야밤에 걸음을 한 거여? 왜? 시려? 각각? 아이고. 음, 새콤달콤하니 맛나네. 그렇지? 아, 뭐 나는 그거 임자가 아주 맛나게 먹을 줄 알았다. REP. 어떡해. 어떻게? 처, 어떻게 하긴 하니? 임자가 지금 느끼는 바로 그 맛 응? 그 달콤하면서 삭폼한 그 맛 말이여, 그 맛이? 바로 내 맛이거든. 또 또 객적은 소리한다. 내가 그랬나? 아이고 그 색깔 좋다. 이 맛을 임자가 좋아해야 할텐데. 무슨 말이여. 근데 임자. 아이고 밤이면 밤마다 그 꼭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 겠어? 유난이라니? 어미가 자식을 왜 정성 들이는 걸 놓고 유난이라니? 아이고 해구한 날 절하고 또 하고. 그 임자가 보기가 안 써서 하는 소리여. 아 젠장마저 뭐 그렇게 저를 해야 되다간 이러면 무릎팡뼈가 그냥 다 탈에 없어질 것 같아서. 자식 걱정하는 어미한테 무릎뼈가 됐을까? 탈에 걱정은 허덜걸덜걸덜 말어. 아내가 장 얘기하잖아. 탈에 그 놈은 말이야. 불구덩이에 갖다 놔도 찬물 얻어서 등물 칠 놈이고. 물구덩이에 속에서도 화톱불에다가 더운 밥 찌어 먹을 놈이여. 그려. 아휴 제발 어디서든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좋으렴. 아이고 인자. 아니 뭐 무릎팡이에서. 아니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여. 에이 가만히 있어. 아휴 됐어 이 사람아. 내일이요. 내일로 날 잡았소이다. 아 그래요? 드디어 내일 출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소. 내일. 장서곡에 있는 이진아 씨를 칠 것이요. 이. 이진아 씨를 치. 아니 정겸배 술을 놔두고 왜 이진아 씨를 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병법에 어두워서야 원. 뭐요? 무릎. 주적을 치기 위해서는 곁까지부터 잘라내 화근을 없애야 하는 법이요. 만일 우리가 이진아 씨를 놔두고 수로와 정겸비를 먼저 친다 합시다. 그럼 수로와 정겸비는 필시 이진아 씨와 연합하려 할 것이요. 아니 이진아 씨는 정겸비와 수로의 반발에 장석으로 뛰쳐나간 놈이예다. 그러니 이진아 씨가 정겸비와 수로가 연합하잔다 하여 어디 그 손을 잡겠으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 저들이 누구요? 비록 지금은 등을 졌다하나 살을 나는 모자이자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에요. 유사 씨에는 언제라도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명분을 가진 사이란 말이에요. 하여 저들이 우리를 매개로 다시 연합을 한다면 어찌 되겠소. 그야 뭐. 그리 되면 우리는 앞뒤에서 협공을 당하는 형국에 빠지게 되는 것이예요. 우리가 이진아 씨를 먼저 쳐야 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소. 거기다가 장석업부터 쳐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그게 이게. 수로와 정겸비한테는 있지만 우리한테는 없는가 그것이 뭐겠소. 그, 그게 혹시 야철장. 많이 좋아하시셨는데 이번엔 맞췄어. 아, 그, 그래요? 내가 맞춘 겁니까? 아무튼 우리가 장석업을 먹으면 야철장은 물론 일석까지 취할 수가 있어. 이것이 우리가 장석업부터 쳐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하하. 살펴가시오 석상냥. 그래요. 좋은 꿈 꾸시오. 가자. 예.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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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관. 석탈에 저놈한테 너무 휘둘리시는 거 아닌지요? 니가 보기에도 좀 그러냐? 좀이 아니라 많이 그렇습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저놈 뱀 같은 혓바닥에 말려서 자꾸. 하지만 걱정 마어라. 내 언젠가 기필콩 저놈의 혓바닥을 뽑아서 회를 처먹고 말 것이니. 한글자막 by 한효정